말복인 오늘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기온이 28.6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강한 햇살에 낮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마지막 날인 말복입니다. 어제보다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경주의 한낮기온은 28.6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낮 최고기온이 4도가량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아침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8도에서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미터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 후반부터 전체 선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